얼마 받고 싶어? 2,500이요. 하숙이 땡겨울 정도의 돈이 있어. 가평 쪽에 가서 바람이나 쬐보자. 우리 둘이?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. 경찰 공무원. 앞으로, 유나 잘 부탁해요. 둘이 언제부터 저렇게 지냈냐? 약 있어요? 나 한 10개 정도 필요해요. 이걸 여기서 팔았단 말이야? 이렇게 선수들끼리만 뭉치면 사태가 심각해져고. 유나 저대로 놔두면 몇 달 못 가서 또 들어가게 돼 있어. 지금 경찰이 집 보일하고 있어요. 저 조금만 기다려요. 기다릴 시간 없으면 빨리 나와요. 왜요? 표시 저기...